스윗소로 별. 스윗소로입니다. 우리 별의 신곡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이번 신곡 매일매일이라는 곡은 옆에 계신 우리 스윗소로 오빠들과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본 곡인데요. 이 곡을 특별히 부하솔의 영준 오빠께서 저에게 늘 곡을 선물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과 그렇게 멋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는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던 우리 별님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셔서 기꺼이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녹음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별 다섯개에요. 별 다섯개 와 별 다섯개 괜찮은데요? 여러분 평점에 별 다섯개 빡빡빡빡 때려주시고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박차고 나온 감성일까 맞죠? 여기다가 별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곡이라 그런 곡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더 기분이 좋고 제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군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세요. 평소에 꼭 한번 호흡 맞춰보고 싶었던 오빠들과 진짜 이렇게 작업하게 돼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녹음이었고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진짜. 결과물도 살짝 들어보니까 진짜. 살짝 들어봤죠?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많이 들어주시고 짠한 감동, 따뜻한 그런 감성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같이 하는 무대에 찾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하솔의 영준님께서 곡을 주셔서 이 합격을 맞춘 매일매일이라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클릭해주셔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 안녕.